제사TV 이곳이 오두돈데 제가 저번주에 리뷰해드렸던 오두돈데 화장실입니다 이곳에서 노지캠핑할 수 있는 저쪽에 노지캠핑할 수 있는 곳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지금 일요일인데 좀 많이 오셨네요 지금 많이 오셨고요 이곳에서 좀 한 500m? 조금만 더 가시면 화두돈데라는 노지캠핑할 수 있는 곳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바다 낚시하고 민물낚시를 입맛대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이곳이 지금 노지캠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제가 여기서 구석구석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비를 치시고 화두교 화두교 내비를 치고 오셔도 됩니다 화두교에서 바로 바닷가 쪽으로 지금 이곳은 주차장인데 이렇게 카라반도 이렇게 지금 대 놓으셨네요 지금 일반 텐트 치실 분들은 이쪽 노지로 나가시게 되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도 주말이면 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오셔야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화장실도 있고요 오늘 일요일 오후라 이제 좀 많이 철수를 하셨네요 지금 이 화장실도 나름 깨끗하고 바로 밑에가 바닷가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노지캠핑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지금 강화도에는 지금 막힌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오도돈대하고 지금 화도돈대 쪽은 이렇게 노지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히지 않았으니까 쓰레기 처리 확실하게 해주셔가지고 이곳에 폐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한 10팀 이상은 캠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고요 여기가 바로 바닷가입니다 여기서 물 들어오면 빵둥이 낚시 같은 거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저쪽 섬처럼 보이는 게 오도돈대 저번주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지금 저쪽 노지 장소인데 지금도 캠핑카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500m 정도만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노지캠핑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지캠핑을 할 수 있는 들어오면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낚시 하셔도 좋을 듯 싶네요 카라반이나 캠핑카는 여기에 이곳에 주차를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지금 이 쓰레기 물론 이게 종량제 봉투로 지금 쓰레기를 담아놨지만은 이곳에서 이렇게 놓고 가게 되면 나중에 쓰레기장이 됩니다 꼭 이렇게 종량제 봉투로 담으셨어도 각 가정으로 가셔서 좀 버렸으면 좋겠네요 또 이게 쌓이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공간이 또 막힐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도교 내비를 치고 오셔도 되고요 바로 여기 나오시면은 바로 편의점 GS 편의점도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편의점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또 좋은 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 낚시뿐이 아니라 이렇게 민물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낚시 하고 계시네요 지금 노지 캠핑 하면서 바다 낚시 여기가 바다니까 바다 낚시 하실 분은 또 망둥이 같은 거 잡으실 분은 망둥이 잡으셔도 되고 바로 이제 이쪽 강가에서는 지금 민물낚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민물낚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 팀이 계시네요 지금 여기에 다 주차져 있는 차들이 다 낚시 지금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쪽에도 지금 붕어낚시 하고 계시고요 이곳이 이제 노지 캠핑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다지 넓지는 않는데 소규모로 이렇게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뭐 까마귀입니까 뭡니까 이게 떼로 몰려다니는데요 지금 이 화도교 바로 여기 옆에 GS 편의점이 있는데 바로 뒤가 화도돈데입니다 화도돈데 화도교에서 바로 이렇게 민물낚시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캡낙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여기가 오두돈데인데요 지금 쓰레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싸기 시작하면 싸놓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가 또 쓰레기장이 됩니다 이래서 막히는 겁니다 이게 종량제 봉투 사용하셔가지고 각 가정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한분 두분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 놓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가 쓰레기장이 돼 가지고 지자체에서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좋은 장소를 이런 그 쓰레기 때문에 이게 폐쇄가 되는 겁니다 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쓰레기 그냥 가정으로 되 가져가셔서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뒤에 싣고 가셔서 가정에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